자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겨울방학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1월과 2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 이건 1, 2월 신학기를 보내기 전에 자 겨울방학 봄방학 이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두 달 동안의 프로젝트에 대한 거예요 자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 시작을 기준을 1월 2월에 삼고 있지만 1월 2월에 시작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2월 3월이어도 되고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여도 되고 자 3월부터 4월까지여도 되고 어쨌든 두 달 동안 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양질의 최고 양질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자 배운 독해 이론을 적용 연습하고 영어에 대한 숙달도와 영어에 대한 적용력을 극대화로 끌어올리는 자 그런 특급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 이 수능 실전에 대한 감각을 하루에 5문항씩 60일 완성이니까 300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실감하다 라는 이러한 교재와 강조의 제목이 될 텐데 자 이게 왜 기획됐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앞에서 했지만 그리고 교재의 특성 그리고 강의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everyday English에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학기 중에는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독해에 대한 이론을 사실 빨리 끝내버리고 만약에 다 끝내지 못한다면 병행을 해서라도 이러한 독해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이제 비연계되고 있는 EBS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한 거지 자 이러한 수능에 대해서 본질적인 연습을 해가자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부담스럽지 않은 양을 그래서 수능 영어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감하다 300제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해설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또 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12월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자 한 1월 10일 정도에 메가스터디에 입고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기준은 1월 1일부터 당장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10일 정도 분량은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첨부 파일로 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10일에 책이 메가스터디에 입고됐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알림으로 뜨게 되면 자 책 수강신청 교재된 신청하고 그거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실시간으로 2023년 새해 맞이를 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좀 송구한 마음이에요 책이 당장 나오지 않아서 근데 한 열흘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널리 너그럽게 양해해 주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 실감하다 300제 교재를 이게 61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 5문항입니다 그거를 2개월 동안에 걸쳐서 300제를 완성하는 거야 뭐 주중주마 할 거 없이 매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어 그럼 이거 저기 뭐 국어의 비문학 독해 연습하는 모 교재에 대해서 어 맞습니다 그거 패러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매일 3개의 지문을 비문학을 다룬다고 한다면 그건 분량이 길잖아요 영어는 이제 패러그랩 단위로 주어지고 또 장문 독해 주어졌을 때 문제 2개짜리가 41, 42번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다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이거야 영어는 언어고요 언어의 생명은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극대화해야 될 때죠 그래서 절정의 상태로 여러분들의 영어에 대한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겨울방학에 그냥 문장 단위 해석 연습이나 독해 이론만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고 매일 같이 5개의 지문을 5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수능 실감 같은 경우 10년 동안 독해 수능 독해 분야에 넘기는 문제집에 10년 연속 베셀러 1입니다 이 중에서 해마다 최우수 문항을 400제, 500제를 발췌해서 해왔는데 자 그런데 이게 10년이 쌓였으니까 해마다 절대 중복시키지 않고 10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DB가 쌓인 거죠 자 그 중에서 좋은 문항을 발췌를 해서 300제를 만들어낸 거고 요거 이제 독해 최우수 문항 500제 이거는 이제 독해 연습용으로 이건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발췌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까지 검증되어 온 그래서 문제를 풀어왔었던 온, 오프라인 학생들의 반응과 또 이걸 강의용 교재로 삼았었던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까지 취합을 해서 이거와 중복되지 않는 이 최우수 문항 500제와 중복되지 않는 자 또 다른 최우수 문항에서 300제를 출연해서 그러니까 요 교재는 모의고사 형태로 18번부터 45번까지 되어 있는 거고 알겠죠? 자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교재는 자 300문항을 매일 5문항씩 60일간 끝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검증된 문항들만 가지고 300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거 내가 강의는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300제 끝나고 풀어봐야 될 이 500제 같은 경우 자 이거하고는 전혀 중복되는 지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4, 5개 지문이에요 그래서 5문항이라고 하는 거야 왜? 장문독회 같은 경우 보통 41, 42번에 오는 건 첫 번째 문제가 제목, 두 번째 문제가 밑줄 어휘 문제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장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항이 딸려 있기 때문에 지문 개수로 말하자면 하루에 4, 5개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문항 수론은 항상 5개야 자 거기에는 어법과 어휘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주로 대입학과 또 함의 추론 대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장하는 바, 요지, 그리고 주제 제목에다가 함의 추론까지 들어가는 거죠 20번에서 24번에 자 그리고 이제 빈칸 추론, 그리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고르기, 요양문 완성 등 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틀 수 있는 3, 1, 4, 2 구간에도 상당히 집중을 해서 자 그렇게 매일 5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은 10분 이내에 끝나겠죠? 끝나야만 하겠지 그치? 어 하나당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순히 나눗셈을 해보더라도 2분이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맞춰봐야 되겠죠? 어 당연히 이건 정식 출판용 교재이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해석과 해석과 구문과 어휘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서 틀린 거 틀린 문항에 긋기만 하고 정답에다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채점 5개를 끝내고 난 다음에 틀린 문항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문항당 1분을 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자 내가 실제 강의를 하면서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여러분들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실전 난도의 지문을 내가 30분 정도의 해설 강의를 매일마다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의 지문에 우리가 할애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사실 한 6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것 갖고는 필요한 거를 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하고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정답의 근거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체에 쓸데없는 잡소리 배경 지식을 위한 그런 얘기도 없이 오직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직 해당되는 문항의 풀이에만 집중할 거야 그래도 매일매일 다섯 문항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30분 정도에 끝낸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강의를 들어봐야겠지만 내가 대단히 초집중과 긴장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간 나의 시간 둘 다 귀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비수험생인 여러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조금 일체의 잡소리 없이 그냥 오로지 독해 문항을 잘 해결하는 데만 집중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다섯 개를 30분 정도에 강의를 하는 자 이런 구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강의를 들으면서 참조하고 이해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일체의 잡소리 뭐 그런 얘기 없고 표정도 상당히 경직돼 있을 거야 타이트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이제 초집중을 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감안을 해 주세요 자 원래 다섯 개의 문항을 온전히 다 해결하자면 한 시간 갖고도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난도에 따라서 하지만 30분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10분 내에 해결하고 5단 문항에 대해서는 한 문항당 1분 이내에 빨리 틀린 거에 대해서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30분 정도의 강의를 수강하고 20분 내에 복습을 하면 보통 한 시간 안팎으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다섯 문항 최고 양질의 문제를 풀어보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어력을 또 기를 수 있는 구문에 대한 해석과 어휘 또 문제풀이에 대한 유형별 독해법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 한 시간 정도씩 투자를 해서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고 복습하는 거를 습관화 시키고 그러면서 영어 자체에 대한 감각을 채화 내 몸에 착착 달라붙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두 달 동안 끝내고 났을 경우의 효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든 다 끝나고 나면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의 향상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3년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새해에 대한 결의와 각오가 그저 작심삼일로 끝났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작심삼일 작심일주일 이렇게 끝나기 마련이에요 원래 인간이 나약한 존재거든 하지만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보통 우리가 새해의 결심이나 각오 New Year's Resolution이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실패가 예정된 게임인 건 너무나 거창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 스스로한테 약속할 수 있잖아 내가 하루에 영어 독해 5개는 꼭 한다 이 정도 해낼 수 있죠 그것마저 못하면 너 안 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심! 60일이야 이 60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늘과 쑥만 먹고 인간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100일을 보냈었던 그런 곰의 심정으로 그냥 그냥 하는 거야 매일! 알겠죠? 시간도 정해놓고 그냥 가능하나 뭐 다른 과목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학원 수강도 하고 인강도 들어야 되고 과외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영어에 있어서도 다른 과정을 또 수강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한 시간만큼은 내가 이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5개는 완전히 소화를 해내겠다 이건 이런 결심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리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그것조차 안 되면 좀 곤란하죠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꾸준히 해내고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만 성공한다면 금년 20시 영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난 확신합니다 그리고 약속할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수 선수강자는 이번에 새롭게 교재 만들어내고 새롭게 강의한 자 독해비를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거야 내가 독해비를 강의하면서도 후속 강의로 반드시 이러한 실감하다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또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독해비에 대해서 이 Reading Secrets에 대해서 수능 독해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와 개념을 쉽게 차근차근 또박또박 해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끝내고 넘어가야 돼요 하지만 독해비를 미쳐 지금 뭐 기말고사 끝나고 정신 없어서 다른 것도 이것저것 학원도 알아보고 하느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행하면 됩니다 알겠죠 순서적으로는 이게 먼저이긴 하지만 병행이 돼 병행해 가면서 이거 하루에 한강 듣고 또 우리가 실감 데이 원 한 회씩 하고 자 이건 괜찮은데 어쨌든 이게 선수강의 이걸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넘어가서 내가 얘기했었어요 12월 중으로 끝내고 1월부터 실감하다로 들어가자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시작이 독해비를 12월 중으로 다 끝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감하다를 꼭 1월 2월에 다 끝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란 얘기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이거를 우선 끝내고 뭐 2, 3월로 돌려도 되고 3, 4월로 가도 되고 알겠지 자 그러나 이제 당장 우리가 현역 고3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내신은 끝까지 즉 1학기 기말고사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내신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4월부터는 내신에 대한 관리로 바빠집니다 그쵸? 또 수시에 대해서 뭔가 지원 전략을 또 수립해둘 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 첫 모의고사를 쾌주에 스타트를 하기 위해선 사실 1, 2월에 실감하다를 끝내는 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도 무리를 해서라도 교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끝납시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을 위한 검증된 10년 동안 검증됐었던 문항들 가운데 자 최우수 문항 500제 그 못지않은 문항들 300제로 구성된 실감하다 하루에 5문항씩 60일간 300제를 끝내게 되면 꾸준히 해야 돼 몰아쳐서가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어역 영어실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점수의 향상 그리고 등급 향상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만 꾸준히 다 끝내서 습관화만 제대로 잘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 끝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영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등급을 반드시 쟁취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이 실감하다 매일같이 5문항 완전정복특급 프로젝트에 대한 이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요 당장 데이 원 문제 해결하고 당장 해설강의 듣는 거 이미 강의를 쭉 진행 중이니까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강의 수강하고 매우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학습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일강 강의실에서 다시 반갑게 만나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